자, 여러분 32회 기출문제 등기법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관공소 촉탁 문제는 지금까지 올해 32회 동안 딱 뭐예요?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게 종전에 나왔던 게 뭐예요? 답으로 2번이 옛날에 뭐예요? 관공소는 등기를 촉탁할 때 우편을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맞는 문장으로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번 한번 살펴두시고 그 다음에 1번이 답인데 그래서 13번 문제는 몇 번이 그래서 이게 등기법이죠? 이 등기법 문제 13번 문제는 답이 몇 번이라고 답이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에서 관공소가 경매에 의해서 이전기를 촉탁할 때 있죠? 등기 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을 때 등기를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게요. 왜? 자, 예컨대 뭐예요? 관공소가 경매도 경매를 해서 이전기를 촉탁하는 건 이전기 촉탁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소관청에서 만약에 뭐예요? 소관청에서 만약에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부에 자, 지목이 뭐로 되어있어요? 1번에서 이렇게 답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공소에서 뭐예요? 어디에다가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어디에다? 이 답에다가, 이 답에다가 집을 줘서 대가 됐어요. 그럼 대가 됐어요. 니네 이거 고치라고 촉탁할 때 있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비록 뭐가 부동산 표시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등기를 뭐하면 안 돼요? 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 아까 받고 3번에 했죠? 여튼간에 관공소는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받지도 않고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공소가 의무자인 관공소는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권리자인 관공소가 부동산 거래 주차로 등기 촉탁할 수 있을 경우라도 의무자 공동으로 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준용한다. 그래서 4번과 5번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관공소는 자, 뭐할 수도 있고 촉탁도 가능하고 뭐예요? 자, 뭐할 수도 있고 공동단독 그 다음에 법무사시켜서 뭐예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14번 문제가 여러분 14번 문제가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인데 14번 문제가 자, 거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독으로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 그 가등기명인이 가등기를 단독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하고 니은은 당연히 뭐예요? 이 권리변경은 공동으로 해야 돼요. 포괄유정도 뭐예요? 이것도 공동신청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 니은이 문제인데 수용은 일단 뭐예요? 촉탁과 단독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냥 이렇게 토지의 수용에 토지를 수용한 뭐예요? 소유권 이동능기 신청하게 되면 뭐 당연히 뭐예요? 촉탁도 되고 단독 신청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써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 그 예규상 등기를 뭐라고 촉탁할 수 있는 뭐예요?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 국가기관 관공서가 촉탁하는데 촉탁하는 범위는 딱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관공서는 국가기관인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뭐예요? 촉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를 뒀어요.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걸 모두 그러라고 그래도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써있으면 이건 촉탁등기지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원래 답은 그냥 뭐예요? 답은 가답에 나왔을 때는 2번이 답인데 뭐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1번으로 해야 되지 않나 2인청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적으로는 뭐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전기를 뭐예요? 촉탁등기하는 게 자 그게 뭐예요? 법으로 이렇게 정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답은 일단 뭐예요? 원래 답은 2번인데 자 하여튼 뭐예요? 전 개인적으로 1번이 1번도 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14번은 뭐예요? 14번은 답을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1번도 답이고 뭐라고? 2번도 답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한국토지 자 토지건물주택공사는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정해놨어요. 법에서 자 15번은 뭐예요? 당사자 능력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15번은 뭐예요? 15번은 이 당사자 능력이에요. 이 당사자 능력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줄곧 많이 나왔던 게 자 계속 뭐예요? 매년 동안 이 민법상 조합 있죠? 이 민법상 조합 나무 맨 끝에 없다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예컨대 만약에 종중이라면 김혜김 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뭐예요? 신청만 한다. 자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 못하고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하라 했죠? 자 시군 뭐예요? 시군구 시도 시군구만 가능하지 음면은 뭐예요? 음면은 음면 리동죠? 동리 음면 리동은 당사자 능력이 없고 15번에 4번이 답이에요. 왜? 민법상 조합은 4번이 답이다. 왜? 민법상 조합은 하나의 뭐라고? 계약의 일종이에요. 계약의 동업관계고 계약의 일종이니까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자 명의로 해야 되지 자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는 조합재산에 근조당독이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네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은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합에 제약이 없는 한 외국인도 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16번은 뭐예요? 16번은 자 16번은 매년도 자 21년도 4인간 토지 이전 등기 할 때 원인 증명서를 검의를 받아야 할 경우 모르고 모르고 라고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에 의한 이렇게 계판소에는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 계약에 의한 소유권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판결에 의한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를 안 해줘서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 할 때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자 계약해야 되는데 이 셋 중에서 다섯 개 있죠? 하나 둘 셋 다섯 개 중에서 이미 경매라든가 진정명 회복은 계약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 디귿번 합의 양도단보 계약 미음번하고 해지 약정 약정 나오죠? 이거 다 계약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거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6번은 뭐예요? 5번이 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17번 문제를 보면 17번 문제는 자 거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옳은 것 자 일단 뭐예요? 그 기억에 공유물 분할 약정이 한 자 공유물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거 있죠? 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자 약정에 대해서 약정 기간이 있는 동안 그 부동산에 이전기를 없다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만 뭐예요? 다만 자 뭘 써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등기된 공유물 분지 구양 기간을 단축 약정에 관한 변경는 당연히 뭐라고 자 뭐 해줘야 돼요? 이거 지금 약정했을 때는 약정에 대한 사항 자 뭐 할 때 약정의 사항을 기록해줘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기억하고 기억하고 니을이 틀린 것 같은데 니을 번 공유물 불분할 약정 있죠? 같은 얘기죠? 이건 공유자 한 사람이 아마 안 돼요. 두 사람이 공동화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이 기억은 있다고 기억은 뭐라고 기억은 할 수 뭐예요? 할 수 있다고 다만 뭐예요? 다만 자 뭘 써야 된다고 자 당연히 뭐예요? 약정에 관한 사항 있죠? 공유물 금지 약정이 있다는 약정 사항을 기록해야 돼요. 뭘 기록해야 된다고? 약정 사항을 약정을 뭐하라는 게 이거 기록을 해야 돼요. 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다는 사항을 잊었는 게 할 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을 번 있죠? 니을 번 항상 뭐예요? 자 약정 약정 공유물 불분할 약정 있죠? 약정 있으면 뭐예요? 공유자가 뭐라고 전원이 뭐한다는 게 이거 공동위청이에요. 공동위청이다. 약정 뭐예요? 공유물 불분할 약정 공동 약정 공동이에요.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약정 나오게 되면 공유물 불분할 약정 공동위청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약정 공동위청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동그라미 니은에 니은에 보면 17번에 니은 2020년 계약된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제출할 때는 자 어디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 시청이나 구청 들려서 뭘 받아가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아니기고 그 다음에 디귿번 실거래가 신청정보 내용을 제거하는 한 개의 부동산에 자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매매목록을 내지만 자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매매목록을 제출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17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자 18번은 뭐에요? 18번은 갑은 을에게 을과 갑은 을과 을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전세금 5억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금 설정계약을 체결했어요. 기간이 2년이라고 계약을 체결한 거죠? 등기원인의 2년이라는 약정이 있는 거죠? 자 얘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전세금 써야 되죠? 왜? 필요적 상이니까. 근데 2번 등기관은 존속기관은 왜? 거기 존속기관을 뭐에요? 계약상의 등기원인의 존속기관의 2년이라는 약정이 있을 때는 이걸 뭐에요? 기록하여야 한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예의가 안 나왔을 때는 존속기관은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등기원인의 존속기관의 약정이 있다 하게 되면 문제상에서 그게 문제가 되겠죠? 왜? 전세금 기간 2년이라는 약정이 있을 때는 기록하여야 한다 3번 전세권의 존속기관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은 일부 존속기 할 때 했죠? 당연히 뭐에요? 부기등기로 하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거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전세금이 소멸된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된 다음에 자 기록 양도액을 써야 되겠죠? 자 18번은 4번이 답이에요 자 우리가 4번이 왜 답이냐 아니게 우리가 민법 187조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꽃면동이 생기는데 자 만약에 뭐에요? 등기 안하면 남한테 처분할 수 없죠? 그래서 거기 포인트가 그거에요 전세권의 전세권 설정된 후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법적 갱신 법이 정한 갱신이죠? 법이 정해놨다는게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도 법에서 자 지상권을 취득하지만 이 자 뭐할 때 이전 등기할 때는 양도할 때는 처분할 때는 뭐에요? 등기하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법정 갱신이 된 경우에 법이 정해서 갱신이 됐지만 가비 존속기간을 연장위원 변경 등기를 뭐에요?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뭐하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남한테 처분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뭐가 들어가면 법이란 단어가 법정 뭐에요?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라고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에요? 자 휴류가 생기지만 등기를 안하면 남한테 뭐하지 못한다 아니게요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해지만이 변경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에요? 그 저당권이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지 그 다음에 뭐에요? 전세권 등기가 된 그 갑과 병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전세 계약을 신청할 때는 뭐에요? 항상 부동산 일부일 때는 몰래라고 도면을 그려냅니다 음 그래서 4분이 답이 단지 자 19번 문제도 30년 만에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30년 만에 처음 나온 문제에요 어 그래서 자 19번 문제를 보죠 보면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을은 갑에 대한 동일 채권을 담보를 해서 이거 공동담보 공동담보봉동에 관한 얘기에요 자 담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자기 소유의 을은 갑에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게 자기 소유의 A와 B 부동산을 간명의 간명의 저당권등기를 했다니죠 그 후 A 부동산에 병명의 후순위 저당권등기가 되어있다 이에 관해서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을이 갑에 대한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관은 C 부동산의 저당권등기 저당권등기 나오죠 그러면 새로 추가로 담보된 추가로 담보된 거기 A와 B 부동산이 아닌 추가로 담보된 이 부동산의 부동산의 끝부분에 뭐에요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A와 B 부동산 있죠 종전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그 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뭐에요 공동담보 뜻을 기록한거지 여기 C 부동산하고 A 부동산 다 끝에다 쓰는게 아니라 A하고 이거는 30년만에 처음 나온거에요 처음 나온거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에요 이거 고민할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C라고 하는 부동산에는 끝에 뭐라고 자 이렇게 C라는 부동산 끝에 자 이렇게 공동담보라고 표시를 하고 D권으로 그 다음에 A하고 뭐에요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은 뭐에요 부기등기로 2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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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부기등기로 자 공동담보로 표시를 합니다 공동 그래서 다 이 3개 부동산 다 끝에다 쓰는게 아니다 아닌게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1번이 답이고 자 이번에 병이 뭐에요 을 채무의 일부를 갑에게 변제해서 그 대의변제를 위로 저당권 일부전능기 신청할 경우에 그 변제액을 기록해 당에 기록하고 을이 변제하지 않아서 갑이 우선 A 부동산을 경매해서 변제받을 경우에 후순위권자가 병이죠 병은 후순위 저당권을 대의로 할 때 갑에 변제받은 그 뭐일까 매각되면 이런것을 제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갑에 대한 의뢰 채무가 증가돼서 CD 및 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될 때 공동담보공동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번호를 세력을 해야 한다 그걸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병이 후순위 저당권을 대의등계 할 때 갑은 의무자가 되고 병이 뭐예요 의무걸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한다 자 그거 신경 쓸거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내 문제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여튼 답이 1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답은 당연히 뭐예요 자 거기 어 이게 뭐예요 아 지금 이게 지금 18번이 18번은 4번이었고 그죠 이거 19번이 얘기죠 이거 19번 19번 19번에 A는 부기등기로 자 19번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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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지금 자 10번 A 자 어디 C 부동산 이 C 부동산의 이 끝에 뭐예요 끝에 자 이렇게 끝에 뭐라고 쓰고 끝에 뭐예요 끝에 공동담보라고 쓰죠 그 다음에 A하고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에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무슨 표시한다는 게요 공동 담보를 표시한다 어 그래서 그 19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1번이 답이다 어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20번 문제는 부기 자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랬을 때 절대 공유지분의 전세권 없다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2번은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맞고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이 아닌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전유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3번이 답이겠죠 10번은 3번이 답이다 뭐 또 이 폐쇄된 등기부도 어 등본교부가 가능해요 등본교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적으로 뭐예요 무인발급기 저기할 때는 뭐에 뭐만 전부 증명서만 가능하다 아니게요 하여튼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총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이 권리변경 등기는 이승판 없지라 그랬죠 이승판 없 없으면 뭐예요 있으면 부기등기가 없으면 뭐라고 주등기라고 5번 등기관이 부기등기 할 때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에 가지번을 붙여 한다랬죠 그래서 이존등기 밑에 2-1번 환매등기 환매등기는 2-1-1번에서 주등기나 부기등기 가지번을 붙인다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자 21번 있죠 21번 21번 자 그래서 환매틱약등기 있죠 환매등기가 전체적으로 잘 쉬운 문제는 한 번 나오고 끝났는데 이렇게 필요적 계산이 있죠 그런 거 환매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환매기간은 이미죠 이거 필요적 사항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있죠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매매비용 매매대금 매수인 지급한 대금 매매대금이죠 이거 디귿과 니을 해요 그래서 5번 뭘 꼭 써야 된다고 팔았던 금액에 5억에 팔았으면 5억에 다시 사야 되니까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꼭 써야 된다 자 22번은 가등기죠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에요 그래서 가등기 틀린 거라 했는데 뭐 가등기 요즘 최근 매년 나오고 있어요 일단 거기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가초명단 단독인청 가가초명령하면 단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초등기는 촉탁이고 가초명령남은 단독이라고 했어요 단독인청이다 그 다음에 근저당 채권채구의 변경등기 총권을 보조라는 과정 할 수 있어요 왜 자 우리가 뭐에요 자 등기목적이 보조등기는 총권이 안 생기니까 못하지만 자 이 뭐에 대해서 자 이 권리에 대해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청권 변경 총권에 대해서 가능하단지 근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인청이 있을 때는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먼저 되어있죠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으면 자 이렇게 1번 임차권 설정 설정 총권에 가등기를 만약에 했다니 가등기를 너 앞으로 너 앞으로 자 그 다음에 2순위권 2순위로 뭐 했다는 게 이순을 만약에 거기 저당권 등기 있다 저당권 그럼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뭐에 의한 임차권에 의한 자 임차권에 의한 나중에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 하죠 그럼 무슨 등기 임차권 뭐예요 설정등기를 만약에 했다 치게 되면 이 임차권하고 저당권은 양입할 수 있어요 왜 이건 점유하지만 이건 점유는 안 하니까 저기 양입이니까 2순위 2순위니까 굳이 말수하지 말라는 게 근데 거기 5번이 답인데 거기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본등기 마치 해당 가등기 상 권리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자 2번 소유권 이전 총권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자 그럼 누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이 의리라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돈 안 갚는다고 채무를 이항하라고 소송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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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 갚으라고 소송하면서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2-1번 가압류가 들어왔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가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 처음 얘기해요 이거 소송 중이에요 뭐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본등기 하더라도 말소할 수는 없다 근데 뭐라도 했으니까 직권 발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겠죠 그래서 22번은 몇 번이 5분이 4분이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23번 문제는 효력이 하나 설명도 틀린 걸 했어요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죠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 가등기와 본등기 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 효력은 본등기에 발생하고 여기 이제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왜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왜 3번이 답이냐 하게 되면 일단 추정력이 있는 것하고 추정력이 없는 게 있어요 추정력이 추정력이 만약에 뭐예요 추정력이 있다 하게 되면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돼요 그 명의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근데 추정력이 없다면 뭐 예컨대 사망자나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수익권 보존등기 갑이에요 2분이 뭐 했어요 사망하였어요 사망자 밑으로 2번 이전 등기 왔을 때 이 등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정력이 없다 물론 뭐예요 예외적으로 원칙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자 누가 이 갑이 이익을 하고 사망하기 전에 원인이 있었다든가 계약을 이미 미미 계약이 뭐예요 등기 원인 계약을 이미 맺었다든가 실체적인 관계 있다든가 아니면 상승인의 한 등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해서 이렇게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부합되면 유의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추정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추정력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 등기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지만 이 사망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추정력이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명의자가 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적법하게 샀다는 걸 입증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맞춰진 등기에 대해서 그 등기를 무효를 주장한 자가 현재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명의자가 입증하지 명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아니게요 명의자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당연히 뭐예요 추정력이 뭐가 없다면 추정력이 뭐예요 추정력이 있다 하게 되면 뭐예요 있다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라는 게 이거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한 상대방이 뭐하고 입증하고 자 추정력이 뭐라고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뭐예요 자 등기 명의 입증하라는 게 자 이래서 뭐예요 이래서 틀린 상황이다 자 그래서 23번 그래서 몇 번이 3번이 그러네 자 거기 수유권이전 총금권에 보존하는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언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의 본등기 맞춰진 가등기만으로는 뭐예요 중복등기가 뭐야라고 말씀을 총괄할 수는 없어요 그런 효력 자체가 없어요 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건면등이 생기는 것이고 순위보존은 자 뭐예요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예요 순위만 보존할 뿐이지 중복등기를 맞춰달라는 그런 효력 자체가 없다 대항력도 없어요 본등기가 대항력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3번 폐쇄된 기록에 대해서 등기상에 관한 정정등기 할 수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자 24번 있죠 24번에 신탁등기에 관한 상인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기억 같은 건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일단 오른쪽 볼을 하게 되면 기억은 뭐예요 자 당연히 고위 대상 등기 주등기 하죠 그 뭐는 꼭 들어가야 돼요 니은은 꼭 들어갑니다 니은 그 다음에 자 거기 니을번에 수탁자가 대의 나오죠 수익자 수탁자를 대회에서 등기 할 때는 예외 항상 뭐예요 동시에 신청하는 걸 원칙을 하는데 대의를 할 때는 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탁등기를 나중에 해도 돼요 꼭 등지 신청하는 건 안 해요 니은은 들어가고 니은은 뺍니다 5번하고 4번하고 3번 빼요 그럼 기역이냐 니은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일단 자 답을 봤을 때 답을 봤을 때 이 기억은 자 법원의 신탁병기 재판을 법원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수탁자가 지치없이 신탁원부 기록에 아니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지치없이 라는 게 말이 어울리진 않아요 그래서 신탁병경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당연히 뭐예요 그 법원에서 촉탁을 해야 되지 수탁자가 지치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어순이 안 맞아요 어순이 그래서 항상 법원의 신탁병경에 재판을 할 때는 법원이 지치없이 촉탁을 해서 촉탁해서 자 그 신탁원부 기록상에 그 변경경기를 등기해서 촉탁하는 것이지 자 기억은 써놓으세요 촉탁등기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니은하고 디귿 몇 번이 2번이 답입니다 자 2번이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다 아니고요 자 여튼 그래서 문장을 딱 봤을 때 자 뭐예요 수탁자가 지치없이 지치없이 뭐예요 재판을 한 경우지 재판이 끝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판을 한 경우에 한 경우에 자 한 경우에는 지치없이 뭐예요 신탁병기록상을 촉탁해야 되지 수탁자가 지치없이 안 되는 게 말 어순이 안 맞아 이거 어순이 안 맞아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리면 되고 여튼 고위선 때 등기는 주등기고 그 다음에 거기 신탁등기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올해는 조금 뭐예요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자 이제 또 시험 문제가 또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단독신청이다 합의로 해야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기법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계속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아까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 정도만 딱 있죠 각론만 있죠 각종 권리 각론만이라도 각론이라도 정확히 자 열심히 하시면 반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자 문제풀이를 마치고 하여튼 자 일단 기본소 강의 들어갈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기출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아 일단 오늘 수업을 마치고 기본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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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